소우 빛!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화 한편을 강력 추천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는데요. 반갑습니다. 바로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끝판왕! 와... 엑스맨이 돌아옵니다. 와... 엑스맨은 진짜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고민한 배우 니콜라스 홀트가 이 캐릭터 이름이 비스트예요. 아 진짜요? 거기에 또 제니퍼 로렌스의 이렇게 비스트잇이 정말 예쁘네요. 매력이 돼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캐릭터죠. 이번 편에서는 특히 핵심인물이라고 하니까 더 눈여겨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오는 5월 22일 개봉하는 신작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세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또 과거와 미래의 엑스맨들이 모두 모여서 거대한 전쟁을 펼치는 SF 블루 버스터입니다. 야왕이었어요. 엄청난 스케일과 초호화 캐스트로 돌아온다니 빨리 보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스트가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하냐. 뭐하냐. 뭐냐면요. 바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개봉 전에 미리 만나볼 월! 다른 분의 기회! 올 21시 TV 왕진리의 대규모 아주 대규모 시사회가 진행되는데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아 저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와 함께 엑스맨을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스맨도 비스트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쏘 비스트 감사합니다. 엑스맨. 엑스맨 짱! 엑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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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